오케이 내가 빨간색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임은 오버쿡두 4명이서 로컬멀티로 요리하는 게임 잘 부탁드리구요 각자 오프닝 찍고싶으신 분들 따로 찍으시구요 아 저는 어 이거 잘 쓰시겠습니다 뭐야 이게 이제 컨트롤러 창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다 4개 다에요? 아 저기요 다 다 나와봐봐요 그 다 풀어봐봐 세팅 다 풀었어요 네 세팅 다 풀어보시고 예 그거와 복원님도 풀어봐봐요 어떻게 풀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아니 형 B 눌러 B B 누르면 풀려 세게임은 예 이게 저 복원형이 메인을 잡고 있는데 복원형이 메인을 잡고 있는데 예 복원님 B 누르세요 B 겁나 누르고 있어요 안 돼요 컨트롤러에서 맨 오른쪽 버튼 예 예 ESC 한번 눌러보세요 예 아니구나 안 누르나 고마워요 까만요 그런데 껐다 켤테니까 가만히계세 곰이 계셔보세요 네 안 누를게요 우선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을게요 네 약간 화면에 열화가 살짝 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 이거 열화 올리는 방법 없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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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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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빨강 들어왔습니다. 아, 노란색 들어왔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제가 초록색인 것 같아요. 예스. 네, 다들 여기서 하시고. 자, 빨강이고요. 어, 그 처장님 1피 잡고 싶어서 애지간히 그 리플... 아니, 제가 매일 안 잡으면 할 줄 모르시잖아요. 이거 게임. 뭐야?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무시하는 거예요. 네. 보거 형 이거 완전 보거 형 캐릭터인데 이걸로 안해요? 이게 나은데? 아, 네. 나는 못된 아저씨 해야지. 한번 플레이 해보면은 알아. 아, 그래? 그럼 나 그걸로 할래. 여기서 다들 색깔 한 번씩 공지하고 가죠,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제가 파랑색입니다. 보거님 초록색, 저 빨강색입니다. 네. 네, 그러면 나는... 아, 뭘로 하지? 어, 아, 왁구저 그거 했네? 빨리, 너 이거 할 거면 줄게. 아무거나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저 우리자 할게요, 우리자. 우리자. 어.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스토리도 있는 게임이에요. 오, 예스. 와, 양파다. 나옵니다. 세상에 종말에서 요리를 한단 말이야? 양파가 왕이야? 왕파. 어, 뭐야? 어, 뭐야? 어, 보고형 온다, 보고형이다. 어? 스파게티 아니야, 스파게티? 아, 어떡해. 빨리 줘, 줘, 줘. 이쪽으로 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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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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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재료 계속 놔둘게요, 재료. 형, 갓 좀 빨리. 잘라. 엑스로, 엑스로 잘라, 엑스로. 아, 오케이. 어, 자른 거, 자른 거. 자른 거 줘봐.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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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거 뭐 어떻게... 아, 내가 칼판이구나. 이거 자른 걸로 어디다가 놓냐. 천양아 이거 자른 거는 뭐. 얘한테 매기는 거야? 아, 접시가 필요하대. 여기다 접시. 접시 세팅해놔. 접시 세팅해놔. 왼쪽 위에 양상추 넣어야 돼, 양상추. 접시가 안 빠지는데? 형은 매력이랑 있는 거야. 매력이 불러. 난 아니야. 야, 매력아. 접시 어떻게 하냐? 아, 이렇게. 아. 입에, 입에 넣어, 입에. 아, 오케이. 어. 형, 형, 형. 여기 이제 토마토 넣어야 돼. 토마토 자른 거라. 아니, 그냥 갖다 넣어, 여기도 넣고. 아, 이렇게 합쳐. 아, 합치는 거구나. 그렇지. 왼쪽 위에 레시피가 나와요.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오케이, 오케이. 아, 왼쪽 위에 레시피가 나오는구나. 네네네. 토마토 좀 더 드릴게요. 일단 이게 튜토리얼이니까 다들 좀 알아보세요. 예, 예, 예. 아, 이제 다 파악 끝났어요. 자, 이거 빨리 썰어주세요. 빨리. 예. 자, 제가. 양배추 하나, 양배추 하나. 양배추 하나, 양배추 하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양,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양, 양배추, 양배추. 양,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밖에 없는데 왜 토마토를 넣으세요. 어, 죄송합니다. 양배추. 어, 자, 깔라, 깔라. 양배추, 양배추. 아, 자리인데, 그거. 안 깔릴 거잖아요. 비켜주세요. 어. 자, 양배추. 야, 그것도, 야. 헤쳐준다, 야. 아니야, 아니야, 양배추. 양배추. 어. 아니야, 토마토도 같이 넣어. 야, 거기. 야, 거기. 양배추 좀 줘봐. 썰어주게. 아니야, 내가 썰린, 내가 썰린 거 여기다 놓을게, 매력아. 내가 아래다 놓을게, 썰린 거. 그만, 토마토 그만. 어, 썰린 거 아래 놓을게, 내가.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양배추. 새 거 드리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쟤가 주문서를 하나하나 바라는 거구나. 네네. 아, 알았어, 이제. 그래, 쟤분들. 우리 그래, 그 괴물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 음. 강아지 잔다. 잘자. 아, 우리 단련하러 1993년으로 더 걸어왔다. 응. 야. 야, 나 뭐야. 제갈량이야, 뭐야. 어. 형 휠체어 타고 있다. 야, 저 제갈량이야? 그 형, 그 은퇴하기 직전 제갈량. 아니, 근데 딱 진짜 나이 제일 많으니까 휠체어 타고 있네. 죽기 직전 제갈량. 응. 좋아요. 아니, 죽은 이유인가, 그거? 죽은 이유인가? 아니, 근데 저 형 왜 휠체어 타고 있어? 아니, 저 개만 휠체어 타고 있어. 저 개만 휠체어 타고 있어. 네, 이거 캐릭터가 분간이 좀 힘든데. 분간이 안 돼? 나는 안경재비로 해야 될 것 같아. 본간 좀 되게. 아니, 그럼 내가 안경재비할게. 아, 그래. 내가 그럼 다시 우리자로 가야겠다. 나는 얘로 해야겠다. 고고고. 고고. 이번 수프 만드는 시간이영. 네. 오케이. 저 안경, 안경재비에요. 저 재료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설거지도 우리가 해야 돼요, 설거지도. 파랑이 누구죠? 제가 천양입니다. 차량 파란색 천양. 초록색 개복어. 예. 주황색이 접니다. 탈로 갔다 매력이 다질 수는 없나? 네. 그릇 그릇 그릇.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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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야, 국 다 끊는다 이제. 빼, 빼, 빼. 뺐어. 그릇으로 끌어서. 아. 아. 갖다 놓고. 아. 여기다 줘요, 여기다. 여기다 줘 그냥. 오케이. 일사물란하게 움직여. 오케이. 야, 양파 계속 줘, 양파.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접수 쓸게요. 야, 막내 설거지 해라, 막내. 네, 형님. 존네, 힘들어. 자, 두 번째 요리 나옵니다. 오케이. 아하. 빨리 빨리 썰어, 빨리 빨리. 네네네네네네. 아, 이게 근데. 그릇 세팅하면 그릇 세팅해. 이게 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쉽네. 뭐가 없다고? 솨이, 가마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 그릇 세팅 좋아요. 아, 빨리.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띵. 됐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거 달리는 거 뭐야. 아이고, 힘들어. 비키야, 비키. 아이고, 힘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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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어, 접시 닦아야겠다, 접시. 접시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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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요리 나왔습니다, 요리 나왔습니다. 빨리 빨리 끓여, 빨리 빨리. 닦고 있어요, 닦고 있어요, 닦고 있어요. 자, 접시 세팅. 와, 완전 양파 국이야, 뭐야. 양파만 넣고 끓여, 이 미친. 양파 스푸집이야. 양파 스푸집이야. 설거지 빨리 해, 설거지. 자, 요리 나, 어, 요리. 빨리 그루 옮겨. 빨리 옮겨, 옮겨. 왜 이래. 왜 이래. 놔, 고기. 아, 됐다. 자, 양파 위로 좀 갖다 놓고. 네, 여미로워. 네, 여미로워. 응, 그래, 그래. 잘들 하고 있습니다. 자, 얼른 주세요. 오케이. 네, 양파 새로운 양파 공수됐습니다. 네, 좋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아야 되네, 이것저것.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놀면 안 돼요. 진짜 실제 주방 같아서 놀면 안 돼요. 레전드다. 레전드다. 자, 요리 완성됐어요. 넣어주세요. 오케이. 양파, 양파는 먼저 스톱하겠습니다. 양파 살짝 스톱. 오케이. 양파 살짝 스톱. 오케이. 30초 남았어. 30초. 접시, 접시 세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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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양파. 빨리 빨리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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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만해. 오케이, 그만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팔 수 있어. 휘둘러 빼고, 나가요, 나가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정맥 불재비다, 이거. 야. 아, 덜댔잖아. 왁권님 덜댔잖아. 와구님 덜댔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케오케. 어깨 아 됐어 됐어 깔끔해 아 제가 사자입니다 아 두번 눌러봐 따닥 요이씨 파스크는 너무 아니고 서 땅에다 신으면 다시 절 안하겠다 어 우리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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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클릭 이게 나중에 하면 막 별도 별 최대한 많이 있다는게 좋아요 막 그리고 막 난리도 아니겠다 나중에 갈수록 재료공급 재료공급 어 뭐야 나 뭐 어떻게 해야돼 양파 양파 주세요 양파 토마토 끓였어 토마토 썰지 마세요 양파 먼저 옆에도 둘께요 옆에도 둘께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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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시는 여기다가 토마토 할게 고영장에 온다 고영장에 아이고 고영장이야 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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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았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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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집어넣어 알아서 집어넣어 내가 재료공수만 할게 냄비 냄비 왜 냄비 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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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직접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배달 배달 나갑니다 오케이 다운 토마토 다운 토마토 다운 토마토 다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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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나 됐다 됐다 양파 됐다 야 뭐야 이거 뭐야 생토마토 담겨 아 이거 버려야 돼 버려 저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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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록색 상자 초록색이 버려 초록색 어 아유 진짜 야 나와라 양파 줘 양파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토마토 토마토 그른 토마토 그른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써는 키 뭐야 써는 키 써는 키 아 이거다 이거다 내가 잠깐 잡게 아 나와 어 토마토 줘 토마토 어 토마토 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토마토 토마토 있습니다 어어 토마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토마토입니다 아 토마토 좀 대받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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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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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오케이 빨리 빨리 가져간다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양파 양파 이거 이거 어 다시해 다시 아 예 어 까압아 그러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봐라 합니다 예 양보 나가봐 야 아 아 아 나 토마다 마터 하나 나가고요 양파 합니다 양파 예 에 양파 말구에서 3일 볼 말야 그냥 아 양파 순서대로 해 전쟁터구만 양파부터 양파부터 오케이 오케이 양파 양파부터 내야되는데 한 명 설거지 아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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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찍혀 오케이 오케이 토마토 가세요 아아 토마토 그릇 그릇 좀 가져갈게 뭐한다고 뭐한다고 토마토 준비 됐으면 토마토 끓이세요 토마토 토마토 끓이고 아니 아니 양파 양파부터 이제 마지막 반대편에 양파넣고 그릇 좀 끝 자자자 재료 재료 조달은 제가 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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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내가 할테니까 다 꺼줘 토마토 나왔어요 토마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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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밤 자 양파도 완성됐어요 그릇 주세요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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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횡단보도 개같은거 아 잘했네 별 3개는 됐네 잘했어요 아니 분업 좀 하자 이거 근데 분업을 정할 시간이 없는거 같애 맵마다 분업을 또 달리해야되요 어 맞아 매번 재료가 달라져서 처음 시작할때 재료에 가지 가까운 사람이 재료 공급하기 노란색깔 레디 해주세요 노란색깔 스타팅포인트 가까운거 알아서 센스컷 해야돼 뭐야 이거 양파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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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토마토 뽑잖아 지금 아니 저 사람 나 아니야 나 빨간색이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노란색 땡땡땡땡방어라 양파 뽑지 마 토마토 말고 양파 뽑으라고 양파 어 이제 양파 뽑고 왜그래 왜그래 아이씨 다꽃봐꽃봐꽃봐꽃봐 다꽃봐꽃봐 다오지 말고 다오지 말고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그냥 자 버섯 토마토 뒤에 갖다 놓고요 그거는 뒤에 갖다 놔 이거 토마토 뒤에 갖다 놓고 머시룸 머시룸 주세요 야 야 설거지에서 갖다 줬어 오져 오져 바다여가지고 설거지 해서 줬어 와 개이득 네 양파 갑니다 양파 아 나오세요 어 토마토 토마토는 이미 있어요 토마토는 이미 있어서 양파 타요 양파 타요 양파 타요 양파 타요 양파 타요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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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갖고 와 접시 접시 갖고 와 아니 여기다 양파하나 더 넣어 양파하나 더 넣어 양파하나 더 썩어 빨리 빨리! 빨리 썰어 빨리! 자 토마토 썰어주시고 우리가 썰어야 되네 자 토마토 썰어 토마토 썰어줘 썰어서 넘겨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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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빼가 이거 토마토 빼서 넣어 그래서 토마토 이제 넣고 자 머쉬룸 넘길게요 머쉬룸 머쉬룸 넘길게요 그래서 머쉬룸 3개 나왔어요 토마토 다 끌었어 오케이 토마토 내주시고 자자자 거니지마 자자자자 왼쪽 위에 레시피를 보세요 오케이 토마토 썰어주세요 토마토 우리가 썰어야 돼 파이어 하나 더 넣어 하나 더 넣어 파이어 파이어 야 접시 줘 접시 파이어 파이어 접시 접시 오케이 토마토 하나 완성 장이가 접시 들고 뛰 생기네 자 자 토마토 나왔습니다 토마토 내세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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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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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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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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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 아아 버섯어 버섯어 버섯 버섯 썰어서 넘겨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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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다 저거 빼 어 토마토 이따가 하고 버섯 썰어 넘겨 일단 어 오케이 오케이 버섯이 얼마 안 남았어 양파도 빨리 해야 돼요 양파 주세요 양파 양파 주세요 버섯 어 알아서들 하세요 예 아 제가 버릴게요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세 명 필요할 거 같아 이거 자제 넘기는 사람 한 명이면 돼 여기 세 명으로 하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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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아 내가 여기 써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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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기 세 명 남아 세 명 다 가면 어떻게 해 야 여기 여기 내가 자제만 넘길게 자제만 넘길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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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마토 세 개에 자 다음 토마토 토마토 양파 빨리 내면 양파 빨리 내면 오케이 양파 나갑니다 양파 가져가세요 양파 나가고요 머쉬룸 세 개 넘겼고요 어 어 오케이 좋다 좋다 개 도와줬다 레전드 각이에요 지금 어 레전드 레전드 존나 빨라 더 이끌었어 오케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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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아 아 아 아 이게 3대1 배분을 마지막에 깨달았다 아 벨 하나 못 땄네 어 와 이렇게 했는데 벨 두 개야 어 이게 뭐야 어 어 어 3일로 갑시다 3일 3일이 가장 안정적이네 또 근데 또 달라 여기는 또 어 아 아 어쨌든 간에 재료 조달 한 명만 하고 나머지가 세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햄버거 햄버거 어 제가 제가 고깃고기야 제가 고깃고기야 고기 일단 썬담 구워야 되거든요 아니 재료만 넘겨 어 이게 이제 빵을 여기다 넣고 하나씩 넣어야 돼요 재료를 아아 동성남비 동성남비 저기요 재료는 어 방 양상추 양상추 고기 두 개야 고기 두 개야 오케이 오케이 고기 내가 관리할게 내가 고기 관리할게 내가 고기 관리할게 재료만 놔둬 줘 재료만 줘 고기 어 그렇지 그렇지 대충 주고 가 고기 관리할게 난 뭐여야되지 야 이거 안올려지는데 안올려지는데 후라이팬 위에 내가 갖다가 만들게 내가 가져가서 만들게 내가 재료들을 만들테니까 썰어놓기만 해 아니 후라이팬 위에 고기가 안올라가 아니 올라가 올라가 썰어서 올려야돼 제가 썰어서 아 썰어서 쌩고기를 어떻게 햄버거 사이에 넣어서 먹어야 썰어서 갖고와 썰어서 갖고와 썰어서 갖고오라고 쌩고기 갖고오지 말고 아니 썰어서 갖고오라고 그러니까 아가 패티 패티 빨리 가져가 썰어서 갖고와 그러면 야 패티 야 패티 빨리 구워 오케이 썰어서 갖고와 썰어서 어 알았어 자 빵 빵 가져갈게요 고기를 많이 구워놔 일단 빵을 접시에 다 세팅해놓자 어 고기 고기 저거 바로 나가면 되구요 하나는 빵이랑 고기만 들어가는거에요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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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아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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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어 네 오케이 어깨빵 치세요 너만 답답한거 아니야 닥치네 닥치네 닥치세요 어 오케이 어깨 좋습니다 어 이거 고기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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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좋습니다 네 설거지 해주세요 보건님 감사합니다 야야 썰어거지 들어갑니다 그 접시 좀 많이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접시를 접시랑 패티 접시랑 패티 접시 세팅 들어갑니다 패티 하나 다 완성된다 패티 하나 패티 하나 빨리 같이 구워 패티 오케이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양상추 하나 고기 하나 양상추 토마토 넣어주세요 야 이거 다 다 안 됐는데 갖고왔어 양상추에 고기 까지 그렇지 좋습니다 아 밀렸네 빵빵빵 빵테티 하시고요 네 뭐하는거야 빨리 접시 양상추 하나 주시고요 양상추 오케이 오케이 양상추 하나 모든 모든 햄버거에 고기는 다 들어가죠 빵 하나 갖고 오세요 빵 빵하나 갖고 오세요 오케이 그릇 세팅 완료 탄다 탄다 고기 탄다 후라이팬 관리하세요 프라이팬 고기 고사주세요 빵빵 하나 더 오케이 빵 하나 더 빵빵빵 아냐 양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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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내구요 양상추 넣어서 내구요 좋습니다 풀세트 풀세트 하나 나옵니다 메가콤보 버거 하나 나가야되요 예 쌍스치콤보 메가콤보 하나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접시 어디서 가져와 접시가 없어 고기 타요 고기 타요 고기 안타 고기 안타 고기야 괜찮아 접시 접시 빨리 설거지해서 빨리 갖고오세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룹세팅 토마토 하나 넣고 여기는 토마토 넣고 낼게요 고기빵 바로 낼게요 아 그래 접시를 아래 놓지 말고 왼쪽에 놔 접시를 왼쪽에 놔 그렇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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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자자자자 양상추 양상추 썰어주세요 양상추 패티 패티 그만 써요 양상추 오케이 양상추 저거 저거 가져가시고 저거 오케이 양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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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요 볼까요 아 아 아 이게 가운데 한 통로가 하나인게 개빡치네 뭐 빡치는 요소가 하나씩 있어 와 이거는 지금 돌아가 미쳤다 X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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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아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들고 가자 오케이 아 이거 갖고 가야지 썰고 갖고 가야지 멍청아야 썰고 갖고 가야지 멍청아야 죄송합니다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계속 돌아 계속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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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아니 무조건 밀지마 무조건 밀지마 썰고 가야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밀지마 어 빨리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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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사람 그거 어 양파 가져와 토마토 가져가 토마토 토마토 꺼내와 어 토마토 찍고 가 나갑니다 양파 나가요 토마토 썰어 아 써는거 써는거 방해하지마 써는거 방해하면 안돼 써는거 밀치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어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어쩔수가 없어 어쩔수가 없어 써는사람 방해하지마 써는사람 방해하지마 어 어 써는사람 밀지 밀고 지나가지마 그냥 토마토 가져가고 어 오케이 이거는 좀 이따 갖다 놓고 벗어 벗어 벗어벗어 벗어벗어 어 오케이ехe 야 썰고나서 가져가라고 썬거 가져가라고 버섯 가져가버섯 아아아아아아아아 kinson 아아 아 잠깐만 야 반대로 돌지마 나 이거 각의 암살이냐 오케이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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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나라 매력이라 어떻게 셋이 써있지 아 이거 지나갈 수 있네 어 그러네 밀어 대각선으로 밀고 지나갈 수 있어 자 이거 가져가자 이거 분업이 안되는데 여기다 부어 부어 어디 가져가 어 여기 여기 하이파이 여기 크리스 잡아주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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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파야 벗어 벗어 설거지하고 그릇내는건 내가 할게요 개봉원이 설거지 빨리 하세요 아니 아니 왼쪽 왼쪽에서 저 재료만 갖고 밑으로 내려와 한명이 여기서 썰어서 내가 바로 일로 날릴게 내가 맨 아랫줄 할게 내가 맨 아랫줄 여기서 재료 갖고와 재료 갖고 밑으로와 어 그렇지 그렇지 버섯 갖고와 버섯 버섯 갖고와 어 오케이 오케이 버섯 하나 더 라스트 버섯 원 오케이 버섯 끝 버섯 끝 오케이 그 다음에 토마토 터메일어 터메일어 어 터메일어 빨리 터메일어 오케이 빨리 터메일어 오케이 좋다 내가 낼게 형 나한테 줘 토마토 여기 있는데 왜 또 새로 넣어 아니 비키라고 비키라고 꺼지라고 야 자 그럼 세팅해놔 세팅해놔 야 토마토 가 토마토 하나 토마토 보내고 양파 양파 아 진짜 야 저거 빨리 버려 아 왜 앞에서 막고 있어 내가 그냥 늘게 양파 하나 더 어 왕권님 같이 썰고 저한테 그냥 주세요 딱 놓고 거기 놔 어 알았어요 내가 더 할게 양파 양파 나가세요 오케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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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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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나봐 난이도가? 아니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 요구하는 수치가 높아지는거야 근데 4명에서 극한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3명보다 더 힘들수도 있어 길막해가지고 이거 뭐지? 햄버거에요! 두 분이에요 패키라 좀 아래쪽에 있어요 아 접시 접시 12시입니다 접시 12시 접시 12시 어 나удь 내지 마세요 어 뭐야 뭐야 이거 Elder CS 기다려야되 그냥? Daniel 치전 아 한명이 여기 있어야겠다 어디 나이스 이거 구워요 구워요 빵 두개 빵 두개 빵 두개 세팅 이거 접시 언제 오냐 조금 있으면 한 20초 어 왔다 왔다 내가 왔어 집중 오케이 저 고기하고 빵 만들어간거 하나 나가요 그냥 고기 고기 하나 나왔어 고기 저 빵빵빵 여기 빵 있어 여기 아니 저야 거기 왜 아 야 이거 어떻게 밑에서 하나 만들고 있자 밑에서 하나 만들고 있자 양배추 넣고 저기 위에 이거 떨궈줄게 어 됐어 오케이 떨궈주는거 좋았어 잠만 고기하고 빵만 들어간거 하나 나가야된다 고기 어 고기빵 그 다음에 풀세트 일단 하나 만들어 아 야 이거 어 풀세트 일단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우선 지진 나기 전에 오른쪽에다가 고기 다 집어넣어놔야돼 여기도 있네 여기도 아 오케이 고기 고기 집어넣자 고기 어 지진 난다 지진 난다 고기를 넣어서 넣을게 내보낼게요 건들지마세요 내 앞에 있는 고기 아이씨 뭐야 이거 빵이잖아 야 이거 토마토 들어간게 없는데 왜 이거 토마토 넣어놨어 아 이거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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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리지 말고 놔둬 뭘 또 버려 그걸 이거 설거지 어 나이스 아 이거 외가족 외가족 같이 해봐 어 야 이거 앨범 어디있어 잠만잠만 고기만 있는거 가 어 아니다 아니다 양배추 양배추 렛어 양배추 양배추 어 오케이 설거지하시고 어 설거지 오케이 저 오른쪽은 좀 몇명 가야돼 가하하하 이거 갖고가 아 아니다 아니다 우리꺼야 우리꺼야 다시 내려 미안해 내려 어 접시가 없어서 안된다 빵빵 떨어뜨려줘 빵 떨어뜨려줘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땡큐 야 그냥 땅바닥에다 버려 이 개같은거 땅바닥에다 버려 그렇지 프라이팬 원위치 시키고 어 위생관념 없어 양상추랑 빵이랑 빵 거기다 넣고 고기 넣고 내보내세요 내보내시고 어 내보내세요 빵 5개 필요한거는 무조건 식탁 위로 물려서 그때그때 저리하는걸로 빵 양상추 고기 야 이거 빨내 빵도 다닌다구요 양상추 양상추 가져갑니다 다 버려! 빵 딱밭에 떨어지고 다 버려 더러워 손님 입에 들어갈꺼니까 나도 아 여기다 썰어놓자 다른거 다 썰어놓자 자 여기 모아놨다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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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풀세트 하나요 풀세트 하나 고기 저려놓고 고기 저려놓고 대본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한테 그러세요 야 전부 나가 고기가 고기가 필요해 고기가 접시가 없어 접시 와 이거 세개가 안돼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 스토리다 인형이나 지났어? 너 지구 멸망한거 아까 뭐였어 도대체 그게 미래야 미래 아 미래야 미래에 그 괴물한테 음식을 줘야 되는데 애가 만족을 안해 나가래 나가래 그만 말 걸어 내가 이제 실력을 키워 놓는거구나 우리가 자 가자 이걸 약간 이거 약간 슈퍼마리오 같다 잘 만들었어요 거게임 롤라 롤라 어 어떻게 좀 힘들어 근데 앗 너무 힘들다 근데 뭐야 그러니까 몇рей moim 아 이거 기억난다 아 야 악 좋아 거기가 자자자 고기하고 고기빵 고기빵 고기빵이구요 빵세팅 다 빵세팅 하시구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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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복원님 빨리 썰어 고기 자자자자자자자 어 나이스 고기를 많이 썰어 고기 썰어놓고서 바닥에서 버려놓을테니까 알아서 집어넣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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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닥에다 다 썰어놓을테니까 필요한거 다 알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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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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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게는 위생관념 같은거 없어요 없어요 야 이거 빨리 넘겨 빵은 거기서 알아서 세팅하시고 고기 다 들어가 위에서 그릇죠 그릇 위에서 설거지 하실분도 해서 위에 두명 필요해 밑에 두명이면 충분해 밑에 어 내려오지마 어 내려오지마 어 설거지하고 거기서 고기 국고해 내가 올라가서 만들어서 낼게 나가고 옮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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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팔이네 설거지하고 그릇세팅하고 한명은 설거지 그릇빵을 매력이가 해 설긋빵 어 설긋빵 어 설긋빵해 설긋빵 뭐야 이거 왜이들 그릇이 없어 그릇이 아니 저기 있잖아 아 재료 다 만들어 왔네 내가 쟤네가 다 버렸어 나가 그거 나가 어쩔 수 없어 뭐하는거요 자 고기 들어가고 고기 넣고 아니 고기를 다 놓고 할 편에 옮겼어 아니 잠깐만 위에 세명가 그냥 밑에 내가 할게 한명이면 될거 같애 위에 세명가도 될거 같애 kä 됐어댄어 야 그릇그릇 야근데 손님은 뭐야 뭐 뒤에서 받아먹는지 고기 다 구워야지 어 야 뇌정지 하지마 야 뇌정지았어 뭐가 해야 하냐 자 위에 세명가세요 위에 세명가세요 이거 갖고 가 지금 재료 갖고 가 다 밑에 제가 이거 위에 세명가세요 위에 세명가세요 넷 거기서 세 Wherever 하세요 저거 맨 오른쪽에 있는 햄버거에다 넣으시고 어 costumes 내가 내가 Metroid 내가 니가 내가 듣게 내가 듣게 오케오케오케 자 바로 패티 깔고 아 패티란다 이거 햄버거 깔고 자 저 저 완판 하나에요 완판 하나 고기 넣고 그 고기 넣고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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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밀어 몸으로 밀어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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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추 하나 떨어진다 아유 양상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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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고 아깝고 하는거 야 미켜봐 저거 네 저거 네 나 가야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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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토 메이로 토 메이로 토 메이로 양상추 들어가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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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는거 넣어 그거 넣어 아 빵만 먹었으면 좋겠다 아씨 야 고기 빵 빵 깔아봐 빵 고기 고기 아니시만 재료를 가운데 몇개를 버리는거야 나 진짜 존나 열심히 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빵 고기 빵 고기 빵 고기 가져가세요 팍 팍 팍 팍 가져가세요 야 일단 완판 하나 완판 하나 토마토 넣고 가운데 토마토 왜 버려 토마토를 개봉원님 토마토 빨리 넣어요 다 됐어 됐어 다 됐어 됐어 다 됐어 내가 나가 나가 그렇지 다 토마토 필요없네 양상추 접시 접시 양심이 있는데 설거지까지 안 시키네 가져가세요 아 아니야 나쁘지 않아 희망적이야 아 4점 아 하나만 더 넣었으면 아 4점 이거 재료 꺼내서 써는 사람 한 명이면 되는 것 같아 모든 판에서 어 그러자 그러자 어 그 다음 나머지가 만들고 조립하고 설거지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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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쥐 나오는 판 안 있냐 쥐? 쥐가 나와? 아 이거는 아 이거 제일 이거 자 가운데 한 명 있어 가운데 한 명 내가 가운데 할게 내가 어 양쪽에서 재료 갖고 와 어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야 토마토 토마토 가운데 한 명이면 돼 가운데 한 명이면 돼 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갖다 주지 말고 옆으로 갖다 줘 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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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하고 있어 쥐 나오는거 퇴치해야 돼요 쥐 어 어 자자 재료 재료 버섯 주세요 버섯 버섯 주세요 아 버섯 주세요 버섯 버섯 주세요 파란색 버섯 주세요 아 야 내가 내가 쥐 잡을게 어 이거 내고 내고 형 거기도 쥐 잡어 오케이 마늘 3개 마늘 3개 주세요 마늘 3개 야 마늘 3개 마늘 주세요 버섯 필요 없습니다 마늘 주세요 마늘 아 오케이 보거님 야 어떻게 잡는거야 야 어떻게 잡는거야 야 어떻게 잡는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가세요 버섯 빨리 자 마늘 3개 더 마늘 3개 더 마늘 3개 더 마늘 3개 더 버섯 필요 없습니다 예 양파가 토마토 나와요 야 야 뭐야 아 이 쥐새끼 이거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된 이상 암흑 하나 남는거 암흑을 줘봐 다들 깔아놓게 배가 배가 배불러씨 그릇 가져오세요 그릇 가져오시라고요 그릇 자 또메이로 뭐하시는거에요 뭐하시는거 또메이로 하나 또메이로 예 야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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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버섯 양파 버려 양파 버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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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양파 된다 하나만 더해 오케이 오케이 쥐가 쥐가 마늘 가져가줬다 고맙고 어 쥐를 뭘로 잡는거야 야 쥐 몸통 박치기로 밀어야 될거 같은데 버섯 3개 더요 파랑색 파랑색 버섯 3개 더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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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랑색 버섯을 달라고요 버섯을 예 버섯을 파랑색님 버섯 달라고요 파랑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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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버섯 주세요 예 예 아 저도 저도 바빠요 예예 버섯 버섯 주세요 파랑색님 아니 정신같아 나 버섯 버섯 빨리 빨리 주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썰게 없어요 썰게 야 빨리 줘 예 아 저 쥐새끼 계속 저 가져가네 괜찮아 계속 줘 그 다음에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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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3개 주세요 아니다 버섯 버섯 주세요 버섯 계속 주시면 돼요 예 쥐한테 뺏기지 않게 쥐 개 날래 천양이는 나한테 주고 가져가서 그거 넣기만 하면 돼 됐습니다 버섯 끝났습니다 자 토마토 주세요 좋습니다 아 토마토 대기되어 있는거 너무 아름답구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릇 안나간다 그릇 개복원님 아 아 정말 진짜 토마토 하나 뺏깁니다 토마토 하나 뺏깁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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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나가 이거 가져가 이거 이거 가져가 어 버섯 써라 버섯 오케이 버섯 버섯 지금 미칠거야 정신 정신 문 열어 올거 같아 버섯 가져가 버섯 가져가세요 버섯 가져가세요 버섯 가져가시라고요 처장님 젤 아래 있는거부터 가져가시라고요 버섯 뺏겼잖아요 버섯이 이제 할일이 없어요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버섯은 아 그럼 버섯 왜 줬어요 그러면은 그냥 둔거에요 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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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주세요 양파를 주시라고요 양파를 하나 주시라고요 빨리 예 딴거 주시마 말을 존나게 무시하세요 가져가시고 아 아 버섯은 필요없어요 지금 버섯 이따가 하시고 토마토부터 가겠습니다 예 쥐새끼들이 몇 마리야 도대체 아 배복원님 빨리 오케오케 토마토 하나만 더 넣자 토마토 하나만 더 넣자 어 아 아 와 4점 잘했는데 아 4점 또 4점이야 아 진짜 계속 하나가 부족하네 아 미친 쥐야 쥐새끼 한 마리만 안 나왔어도 딱 됐겠다 흐흐흫 얘기가 상황 파악하고 이런거 시간을 하면은 일단은 한번 더 하면 다 갈까요 써는 사람 한 명이야 무조건 어 잠시만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둘이 어 뭐가 이거 지금 가운데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가린막이 있고 물이 갈게 아 저기 포탈처럼 통로로 넣어주는건가봐 아아 이거 위에 위에 이거 통로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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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회전 좋아 자 일단은 빵 하나 고기 하나 주세요 아 회전 고기를 아 그렇죠 아 여기다 존네 깔아올 테니까 필요한 거 안 하세요 아 그렇지 그냥 돌려 계속 돌려 모든 모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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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빵을 좀 많이 주세요 일단 빵이 없어서 예 선거 넘겨줄 테니까 그거 해주세요 구워주세요 침착하게 합시다 침착하게 개봉원님 빵 너무 많아요 개봉원님 빵 너무 많아요 아 잠깐만 이거 저기요 이거 고기 고기 다시 보낼 거니까 예 고기 거기서 구워서 보내주셔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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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구운 거 먼저 보내주세요 지금 예 고기 구운 거 갑니다 그릇이랑 풀세트 하나 만들어 놓고 고기 하나 갖고 오면 되겠다 고기 두 개 오면 끝난다 오케이 세팅 완료 그렇지 그렇지 고기가 모잘라? 어 저기 아 덜 구웠네 좀 고기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고기 위주로 고기 위주로 덜 구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수준 지금 시간 없는데 아 주방 차옵니다 아 주방 차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됐는데 형님 양배추 하나 써줘야 돼요 양배추 저 재료는 이제 그만 올리셔도 될 거 같아요 예 재료 그만 올리셔도 아니요 여기 그거입니다 설거지도 해 주셔야 돼요 설거지도 그 후라이패 돌려주세요 빨리하고 예 여기에요 오케이 풀세트 나갑니다 더 남아요 차량님 어디에요? 그 옆에 두 개 있잖아요 패티가 없어요 지금 근데 저기요 패티 이제 오는데요 패티가 어 패티 구워주시고요 고기를 좀 올려주시고 패티 많이 보내겠습니다 이거 이거 설거지거리 보내드릴게요 이게 재료가 너무 많으면 저희가 보낼 걸 못 보내요 꽉 차가지고 지금 못 보내고 있거든요 누군데 예 지금 음식물 쓰면 재료를 재료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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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 야 이거 좀 자 패티 좀 빨리 해서 보내야겠다 접시가 좋아 그렇지 패티 보내고 자 고기만 오면 고기 하나 넣어먹으시면 돼요 고기 하나 재료가 야 저 빵에 끼웠어요 빵에 끼웠어 저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약간 띄엄띄엄 세팅해주세요 너무 꽉 차있으면 이게 못 보내요 저거 그릇 가는거 좀 잡아주세요 예예 패티 하나 보냅니다 파랑 파랑생님 바로 밑에 패티 파랑생님 바로 밑에 패티 파랑생님 예 패티 있잖아 밑에 패티 잡아 어 그렇지 예 후라이팬이 없어요 후라이팬이 후라이팬이 후라이팬은 저희도 없습니다 예 아 여기 있네 저게 패티 구운거 패티 구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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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후라이팬 보내드립니다 소화기 해드리겠습니다 왜 자 쓰레기 그 접시 접시랑 후라이팬 접시도 접시도 가져가세요 후라이팬 가요 그거 익은거 고기 고기가요 고기 예 가요 가요 봤어요 고기만 넣고 이게 내게요 내가 고기 들어가있네 이거 왜 안내고 있었어 어 그리고 뭐 필요해 뭐야 이거 왜 고기가 다시와 다시 고기 다시 주세요 아 이거 고기 빨리 거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아냐아냐 아 아 아 오케이 그거네 어 여기 왔어 왔어 어 왔어 자 자 패티 다시 보내드립니다 야 줘다가 빵에다 끼어서 보내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 그래야겠어 어 그래야겠어 어 소화기 뭐냐구요 이거 아 그거 비싸요 먹지마요 불날까봐 아냐 빵에서 끼어다 안보내도 돼 우리 우리 그거 여기서 할게 오히려 꼬일 것 같아 빵만 어 빵만 보내 양 배추 많이 보내주세요 양 배추 어 양 배추 보내주시구요 그 이번판 조졌어요 3촌하는데 네 잠만 가기에요 이거 원별 예상합니다 어 두 별 어 두 별 받았네 어 으 으 어 힘들어 한판이 끝나면은 흐흐흫 흐흫 흐흫 흔적한 야 진짜 일하는거 같아 이거 늦게뻔야 바로 쓰레기통 직통이에요 자 빵 하나 고기 하나 빵 하나 고기 하나 빵 하나 고기 하나 하나씩 하자 천천히 고기는 우리가 썰게요 여기에 고기 구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빵 하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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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고기 잘라서 보내주시고 제복 언니 빨리 집어요 아 진짜 일부러 그러지 너 아 뭘 일부러 그러지 집어요 아 이거 와 이거 피지컬 후 날리는 거 고기 갑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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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빵하고 고기만 넣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빵 고기 그 다음에 후라이팬 돌려드리고요 빵 고기 완료 그냥 풀세트 풀세트 하나가면 토마토 갖고 토마토 주시고요 토마토 자 고기 받아주시고요 여기 넣어주세요 고기 제가 넣겠습니다 예 자 후라이팬 돌려드립니다 풀세트 완료 자 접시 필요합니다 접시 없습니다 접시가 다 그쪽에 있어요 예 후라이팬 돌려드립니다 예 어 빵하나랑 빵하나랑 하나 더 보낼게요 자 이거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거 나가 거 나가 지금 내보내 아 접시가 없구나 이거랑 바꿔 이거랑 바꿔 이거랑 여기 여기 접시랑 바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저기 설거자에 그릇들을 보내주세요 예예 고기 고기도 보내야 돼요 차량님 고기 네 차량님 딴거 신경쓰지 말고 재료나 조달해주세요 재료나 빨리 주세요 재료 빨리 재료 빨리 주세요 재료나 빨리 주세요 개봉원님이 일에 빠릿빠릿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엇 개봉원님은 쉴 수 없어요 계속 조달하세요 어깨 와 피진다 진짜 ality 잘 머려 꾸어 엮 아 나 좀 점점에 밀고 다니는 하핳핳AA 아 어쩔 수 없어 박구님 나랑 계급해요 여기 아니 오늘 왜 거기다 보내세요 왁권님 아 이거 아니고요 예 자 빵고기 풀세트 하나 갑니다 풀세트 어 이거 버리면 어 토마이로우 야야야야야 후라이팬 안돼 후라이팬 씹으면 안돼 안돼 어 양상추 하나 넣고 고기 하나 더 오케이 아 이제 만든 놈들 또 접시나가고요 미쳤네 너 양상추 보고 하나 내세요 아니 그녀지 버려지잖아요 아 개봉하네 해곱갑이다 이거 진짜 고기 하나 주세요 고기 고기 하나 주세요 아 대쉬 좀 그만 드세요 개봉원님 대쉬한다고 빠른 게 아니에요 아니 흠집은 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아파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아 사람 미치게 하네 오케이 야 그 양상추 하나 보내주세요 양상추하고 토마토 좀 보내주세요 빵고기 하나 해서 내주세요 네 저기 빵 개봉원님 토마토 써세요 예 예 예 예 접시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빵 저기다 고기 넣어 네 좋습니다 빵 그만 보내주세요 빵 그만 보내주세요 빵 그만 보내주시고요 야 야 야 이거 덜 구워져 덜 구워져 덜 구워졌어 아 진짜 와 별 하나요 안 돼 야 야 이거 상하차가 제일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미치로 들어갔네 뭐야 어 넘겨 이거 스토리 그냥 양파 다 까재끼지 까재끼기 전에 스토리 이거 넘겨 더 눌렀어 모든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만하세요 도장님 부랑 뭐랑 sortie 뭐랑 버랑 20탄이야 벌써 아니구나 물 막 지나가 버린다 물이 20탄이다 помог 응 24 아 별이 24라는 그런가 아 피씀은 피씀은 시스템 어 좀 단순해 보이긴 한데 lem 이게 썰어서 튀김을 만들어야 돼요 응 썰어서 여기 어 됐어 됐어 아아 좀 나아 괜히 동성담배 안 시킬게요 예예예 감자 감자 감자도 구울게요 감자 튀울게요 네 감자 구우시구요 아씨 서록 갈지랄라 그래 여기 감자 하나 넣어주세요 예 저기있어 이거 두개 내시면 돼요 이제 먹군요 예예예 내시고 아아악 아니 그거 갖고 오세요 생선 아 아니다 아니다 생선 내시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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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아 잡아줘 어 나있어 감자 하나 더 냅니다 감자 하나 냅니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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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그래 야 이거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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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튀기시고 아 왜 이렇게 미끄러워 아 이게 없구나 넣는게 가져와 감자가 두개 필요하니까 감자 두개 썰어서 지금 예예 자 자 접시 세팅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내라고? 네 그냥 내시고 지금 핏이 하나 있죠 거기다 감자 아 감자 덜 덜 덜 덜 했어요 예 어 내쉬고 어 그냥 감자도 내시고 하나 내세요 그거 둘 다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와 이거 셰프가 있어야돼 조 셰프가자 조 셰프 이성균 버전으로 해 이성균 버전으로 개가 같이 노래하자마자 피쉬 하나 포레이로 하나 어 시바 버려 아 아 아 소화기 소화기 아 소화기 됐어 됐어 오케이 불맛이라 더 만족하실거에요 불맛이 핀 포테이토 나갔구요 자 생선 두개 감자 감자 하나 주시고 생선 두개 아 감자 썰어야돼 뭐 타요 또 뭐 타요 오케이 자 이거 생선 내주시구요 왁크님 네네 접시에다가 놔주세요 그거 내세요 그거 내세요 그거 내세요 아 잠깐만 접시에다 접시에다 저 접시 아니야 저 접시 아니야 그 접시 빼야돼 여기다 못 놔 그렇지 옆에 놔야돼 접시좀 놔봐요 접시 접시 이거 접시좀 옆에 놔봐 누가 됐어요 됐어요 감자만 아니 이거 씨바 접시를 여기다 놓고 아 씨앗 어 이거 왜 안되냐 이거 감자 아 저거 안튀긴건가 이거? 안튀긴거에요 이거 안튀긴거에요 아 야 이 뻘레 야 튀겨 아 이거 감자 어떻게 해야돼 이 감자 어떻게 해야돼 감자 하나 먼저 아 아 이거 되는거구나 네네네네 자 감자 하나 먼저 생선 생선감자 세트 하나 오케이 오케이 생선 생선 하나 오케이 주세요 주세요 예쉽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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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이거 아 여기 피쉬 하나 필요하다 감자 갖고 오세요 감자 갖고 오세요 이거 피쉬 하나 필요하고 감자 이거 가져가세요 제 옆에 있는거 감자 감자왕산 내가 너가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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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sa 어 빼 빼 빼 아 n okay 나 2개다 앙 ㄹ 맞아 잘 했어요자 했어요 네 아니 이걸 20개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이야 이걸 20개를 어떻게 해? 모여 서로 기다려봐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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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칼판 하겠습니다 칼판 네 네 토마토 토마토 3개 오케이 토마토 주세요 우리 뭐하는거지? 양파 써요 양파 써요 양파 써요 여기다 놓지 마세요 우리 놀 데가 없어요 저기요 갖고 가시고 토마토 여기다 놓으신거 대각선에 있는 토마토 좀 빼주세요 네 접시 위에 토마토 놓지 마시고 아니 그쪽에다가 끓이면 되잖아 아 그럼 저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 우리도 끓이는거 있네 저희도 끓이는거 있어요 양파 썰어주세요 양파 양파 썰어서 저한테 주세요 오른쪽에 끓여주고 있으니까 양파 썰어서 주시고 머신은 빼놓을게요 오케이 양파만 일단 주면 양파 빨리 써세요 거기 왔다갔다 거리지 말고 양파 써세요 님들아 양파 써세요 양파 주세요 어 넣으세요 넣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토마토 이거 보내세요 토마토 내보내시고 머쉬룸 썩게요 저희 머쉬룸 썩게요 머쉬룸 주세요 머쉬룸 주세요 저기 머쉬룸 머쉬룸 어디갔냐 여기 머쉬룸 하나만 더 주세요 머쉬룸 하나만 더 오케이 여기여기여기여기 오른쪽에 주세요 머쉬룸 오른쪽에 오다줘 오케이 머쉬룸 두개 더 머쉬룸 두개 더 자 접시 주세요 접시 접시 주시면 머쉬룸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접시 주시면 네 좋습니다 아 머쉬룸 우리가 돼야 돼요 와 됐어 됐어 형이네 형이네 어 머쉬룸 끼세요 머쉬룸 머쉬룸 오케 그렇지 그렇지 약간 보건이 어리머리 경향이 있어요 저기여 여기이 이거 하나 갖고 가세요 통 통 하나 갖고 가세요 예 오케이 머쉬룸 머쉬룸 네 버섯 낼게요 네 버섯 버섯 아 도마토 아 도마토 이거 왜 올려놔요 우리가 내 자 토마토 잘라주세요 야 대강선에 있는 토마토는 안 됐다요 토마토 위에 놔두지 말고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토마토 주세요 토마토 잘라주세요 그래 그거 버려 나 이쪽으로 넘겨 토마토 토마토 됐어요 접시 주세요 아 그럼 본인이 가면 돼 지금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양반이야 뭐야 양반이야 뭐야 그 글 접시고 아악 안 남아가요 안 남아요 왁권님 야 접시 넘겨 접시 가져가 토마토 내 이거 토마토 내 토마토 내 토마토 내 이거 토마토 내 이거 양파 버리고 머쉬룸 갈게요 머쉬룸 양파 버리고 머쉬룸 갈게요 머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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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나 놨둬만 머쉬룸 못 잘라요 대강선에 놨둬면 오케이 좌우 머쉬룸 덜덜 떴다 지금 머쉬룸 덜덜 떨어 양파 하나 주세요 양파 줘 양파 줘 냄비 줘 냄비 아 아 이게 앞쪽에 있다고 먼저가 아니네 어 뭐야 레전드 뭐야 또 해야되는 거야 아 저 왓궁장 그 보고용 왓궁장 쪽에 붙여주세요 왜요 아 일단 그런건 우리가 못 정해요 어 예 자 버섯세게 버섯세게 나갑니다 침착하게 할게요 침착하게 파랑님 내려오셔서 자르세요 예 아 예 예 예 예 그쪽에서는 어 써는 사람들은 둘다 썰기만 해야 돼 무조건 나머지가 만들고 제로조달 제로조달 접시주세요 접시 접시주세요 오케이 근데 일단은 머쉬룸 이거 나갑니다 예 근데 너메이로 이쪽에서 만들어버렸네요 계속 만들어버립시다 그러면 양파 각자 레시피들 잘 보면서 합시다 이렇게 양파 여기 놔둘게요 어차피 그쪽으로 보낼거니까 이제 양파 저쪽으로 보내고요 토마토 토마토 갖고 가세요 네 머쉬룸 머쉬룸 가야되요 머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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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라고 죽여 뭐야 이거 냄비 머시히룸 머시히룸 인생 뭐 있냐 머시룸 안경님 머시룸 주시고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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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양파 버려도 되지 양파 주세요 주세요 토마토까지 머시룸 나갑시다 저기 이거 토마토 치우세요 양파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넣습니다 토마토 몇개 더 드릴게요 양파 나와요 양파 나왔어요 양파 양파 주세요 주세요 예 자 접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시 토마토 3개 이거 여기다 넣자 천양아 여기다 넣자 오케이 버섯 버섯 토마토는 이제 여기 필요 없고 버섯 주세요 예 여기 왼쪽에 토마토 하나 완성됐어요 네 저기 죄송한데 버섯을 넣을 데가 없거든요 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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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요 버섯 걷다 줄게요 거기 거기 거기서 끓이세요 오케이 버섯 하나만 주시면 완성입니다 오케이 버섯 완성 양파도 이쪽에서 만듭니다 양파 썰어주시고요 저거 옆에 본인들 자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양파 하나만 더 오면 끝나요 양파 끝 그릇 두개 하나 그릇 두개 필요합니다 하나 더 필요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릇 갖고 올게요 예 아 여기 여기 아 그릇 우리가 여기 가서 양파 둘이야 이제 도와주세요 오케이 토마토 토마토 귀마토와 이거 양파 내시고 토마토 썰게요 네 토마토 됐어 토마토 끝 버섯 버섯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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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버섯 나가는 일이야 이거 갖다 넣어 이거 갖다 넣어 천양아 오케이 오케이 버섯 한 개만 더 라스트 원 오케이 버섯 끝 어 어 그 다음에 양파 세개 오케 버섯 갖고 갔습니다 다시 드리고요 버섯 하나 더 있어요 버섯 저 위로 줘 버섯 저 위로 줘 버섯 저 위로 줘 내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양파 이 통 좀 가져가세요 님들아 그릇 주세요 그릇 그릇 주세요 그릇 아니 버섯을 일로 주셔야 돼요 예 자 갖다 내 그거 갖다 내 자자자 무조건 재료는 반대편으로 넘깁시다 님들 통 좀 두개 좀 가져가세요 님들아 통 좀 가져가세요 통 좀 가져가세요 예 통 좀 가져가세요 양파 절로 줘 그냥 아 그럼 섞였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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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뭐야 와 돈 엄청 벌었는데 와 개빡세다 이거 와 서로 존중하는 환경에서 능률이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으아 와 이건 뭐야 와 이건 뭐야 이거 한 명이 올라운드 뛰어야겠는데 한 명이 왔다갔다 해야겠다 딱 시작하면서 포지션이 있으니까 어 아니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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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가면 되겠다 하나 하나 둘 자 생선 포레이로 아 이거 튀김까지 다 해야되네 어 제가 제가 튀기 아 이거 와쿠님이 여기 잡아요 그러면 예 제가 튀길게요 포레이로 빨리 갖고 오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 제가 튀길게요 예 어머 제가 튀김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튀겨서 여기 놓고 자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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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는 끓여야되니까 여기서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가 다 해놓을게요 이거 빼세요 파랑님 뭐 하세요 예 빼시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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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자 여기 요리 두개 완성입니다 내려갑시다 예 기다려 기다려 성급하게 가지마 그렇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양파 세개 토마토까지 해놓으세요 어머 형님 토마토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그 흑인님 양파 좀 갖다주세요 예 왼쪽에 왼쪽으로 돌려서 썰고 누군지 뭐하시는거에요 양파 썰어서 이쪽에 올려 뭐 썰어야 되지 그 양파 와 어 그 다음에 토마토 세개 토마토 세개 거기서 써시고 예 토마토 좀 밑에 흑인 흑인 토마토 썬거 밑으로 가져가 어 예 오케오케오케 자 갑니다 아니 형님 안 썰어도 돼요 안 썰어도 돼요 이거 넣고 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야 천영아 생선 두개하고 생선살 두개하고 포테이토 하나 가져오면 돼요 양파 좀 내주세요 양파 좀 내줘 양파 좀 천영아 양파 좀 내줘 양파 어 내가 포테이토 갖고 올게 내가 생선살 가져와 생선살 생선살 가져와 어 그거 썰어 천영아 썰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잘했다 그거 써는거 아니다 그 다음에 양파 우리 양파 좀 내줘 아니아니 이거 접시 가져오자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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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가져와 에잇 아니 토마토는 저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 야 우리는 아 저희도 칼질 할 수 있구나 어 우리는 아 몰랐어 몰랐어 우리는 생선하고 이것만 하면 돼 뭐야 영택이 형 빨리 폭탄 떠줘 어 오케오케 그렇지 형 그거 넣고 그렇죠 어 자 우리는 생선하고 그냥 다 가져가면 안돼 땅 멋으로 나오죠 야 야 그거 담아 거쳤어 그거 담아 거쳤어 그거 담아 거쳤어 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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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선생선생선생선 하나 어 뽀레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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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고 뽀레이로 돼 뽀레이로 돼 뽀레이로 돼 요리네 어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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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X댄다 저거 포스 저거 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줘요 뽀레이로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머쉬룸 하나 더 머쉬룸 새끼 머쉬룸 새끼 형 머쉬룸 하나 할게요 형님 인사 분란하구만 토마토 하나 하고 머쉬룸 두 개만 더 아무거나 가져가 아무거나 가져가 아이고 머쉬룸 안 왔다 머쉬룸 그걸로 넘기면 돼 샥 그거 하나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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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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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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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 들어가 이거 왜 이래 토마토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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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비닐에 벗겨야지 비닐을 아 맞다 어 됐어 됐어 괜찮아 그릇수 있어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와 전혀가 그릇 가져와 아이 그릇이 중요한데 지금 어 생선 많이도 가져왔네 야 우리가 그릇 다 갖다 쓰자 어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형 토마토 내 토마토 그래야지 바로 내지 다음에 왔을 때 딱 내고 시작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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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 그릇 안 준대잖아 우리가 다 먹자고 아 야 야 감자 하나 일단 내보내고 아니야 그릇 가져와 그릇부터 가져와 전혀가 그릇 어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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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형 형 형 감자 그냥 내 감자 하나 내 어 네네네네네 아이고 멋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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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냥 내 내 그냥 내 그것도 감자 왜 안 내 냈잖아 어 나 빨강이야 아 형 빨리 감자 응 천양이 흘러들어가고 아 아 아 이번에도 많이 못한거 같은데 많이 못한거 같은데 많이 못한거 같은데 어 어 아 까빈 개빡세다 아 어 어 어 와 그리고 두개 떴다 잘했네 나이스에요 이게 몇탄까지 있죠?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별 못다면 힘들거 같아요 왜 별 못다면 어떻게 되는데 잠깐만 별 못다면 다른데서 다시 별 채우고 와야되요 야 저거 빙 아냐 에반데 응 오 오 와우 어 그 개 터나온다 아 차민종 아 준아 아 준아 저 미끄럽네 잠깐만 이거 아 오른쪽에서 잘라야돼 저어 저어 어 일단은 잘라 잘라 초록색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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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시라구요 자 알았어 알았어 생선주세요 생선 넘겨주세요 예예 생선 예 가세요 자자자 아 형도 갈 수 있구나 자 내가 건너가서 생선 다시 구울게 생선주세요 생선주세요 후 그냥 가세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제가 할게요 후 형 생선도 버려주고 일단 감자 감자주세요 감자 갖고 갈게요 아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겜자가 갖고 가야 das 이거 ... 우웅 이거 수송 담빵이 하나 있어야 Paw 아 겸자가 문제야 겸자 뭐 아 야 좀 탄다 남자 어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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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아 으 아 으 앗 잠하에 심하 spiel 라왔다 심하이 스멜 어 딱지 심하이 스멜으로 좋아 그리고 너 ど어 수 마시 필요 야 남자만 있으면 돼 검자 남자 습니다 감자 감자를 다 써가야 돼 아 여기다 튀기자 자 이거 지금 없는거지 접시가 어디서 있나 네 오케이 감자 단순 감자 위에서 위에서 하시고 어 맛있는데요 야 테러리스트 야 어 여러분들 여기 다 가운데 섬에 모여서 남쪽으로 여행 떠나죠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는 모습 구독과 좋아요 즐겨찾게 누르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켜 유바 감사합니다 아 시발